7시 46분 오늘을 개강해서 학교를 갈 거예요 해수하고 나갖고.. 어 졸리다 학교 갈 준비 끝 그러면 저는 지하철 투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향수를 뿌릴 거예요 토스 해피 모먼트 어딨 줄 알래? 봄이니깐 그러면 진짜 학교로 이동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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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로 이동 약간 민망하네 노천극장 매우 부끄럽네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금요일이어서 여기 보이는 계단을 올라가면 아 힘들어 생가대가 나와가지고 저 계단을 올라갈 거예요 옆에 공대고 이거 몽센 한양대는 이어지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로 올라가면 힘들어 공대인가? 공대랑 음대랑 생가대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 갑자기 제일 고압까지 나온다고 근데 숨차 여기 아무도 없어서 여기 아무도 없어서 안 민망해 계속 오는 거 아니겠지? 저기가 음대인가? 그렇고 저거가 403이 생가대 여기가 학군단이에요 뭐지? 남편은 나는 이곳은 이곳을 이번부터 자막을 여기로 이럴 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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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케이크는 이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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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석사 2D 한정하고 실무 1년 중도 했습니다. 연구실에 아무도 없다. 아마 여기가 제 자리꺼야. 한꺼떡지. 학교가 많이 변했어. 여기 한양플라자 2층인데 엄청 좋아졌다. 여기 원래 총학생이 있던 사무실자리 2층이 너무 좋아졌어요. 불 안가. 이 약도 무서운데? 아직 공사 마누리 당겨나고 불이 꺼져 있어서 못 들어가겠어. 안 될 것 같아. 안녕. 깡대 공부하러 가볼거야. 이게 왜 뭐지? 이거 말 안 될 것 같아서? 빈틴 김치. 온도드 뱃고기 그냥 한 일을 안 carb. 이 거듭이 있는 것 같은 거. 여기 한兩인은 정국에 들어간다. 여기 하루만 남는 상태가 돼. 다 왔다 왔다. 아니, 없으면 많이 드가지고 식당은 너무 맛있어. 지금 거기서 다 먹자 저희가 운동 중까지만 놀거야 나 이제 공부해야돼 나 내일 시험이거든 띠클은 구간이 어떻게 됐어? 너네 알게 안 해? 띠클은? 음... 난 존재설리다. 먹으러 드릴게요. 네. 내 보드학교 때 메뉴가 안 돼. 띠클이 없으세요. 동작들도 참 띠클이? 네. 왜 보셨대? 너 보드학교 때 메뉴가 참. 진짜? 이거 안 담가다 맡겨. 맨날 다신 걸 먹고. 그 복적과하게 집착한 지 다. 미니가 안 해. 저도 진짜 기대라고. 근데 안 담가다. 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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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 이치ů hove. quičččni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붙잡고. 또 쭈쭈쭈. 얘는 봄에 입어야 예쁘기 때문에! 뽕 뽑는 친구에요 봄에. 이 바지는 어디꺼였지? 라인에선 선 것 같아요. 이렇게 핀덕 슬랙스 예쁘죠! 저는 이 가방을 메고 가야 돼요. 안에 노트북이 들어있거든요. 이거 잘 안 왔지용. 그러면 학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삼각김밥 나는 꿈밥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삼각김밥 배고파 맛있다 싹은 바로 앞에가 생가되어서 회의점 가기는 아주 편하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제 밤이 오는 날이 더 좋았답니다 오늘은 밤이 오는 날이 다 먹으러 왔습니다 다행히 가고싶으면 되나? 이거.. 이게.. 하고싶으면 되나? 이거 너무 많이 해! 불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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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없어졌어! 그냥 이렇게 찾아봐! 그냥 이렇게 찾아봐! 빨리 저거 못해! 자, 나이가 디프저를 낳았어! 오오오오오! 사실 합찬말이에요? 아, 이게 설통이야? 집에 디피도 세 통이 있어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 커탕이 있어서 미련한기라고 리뷰 이미 남겼어! 아, 남겼어? 영상으로 해야 되는데 양념상이였어 괜찮지? 아 맞네 교복모상이네 냄새 좋아 그치? 냄새 좋지? 좋다 안 떼보죠 어? 아니군요 우와 우와 한 기름 정말로 잘 한 기릅다 굿 납떡이에요 냉장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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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언니 아파요? 네... 아직 코로나 더 나지 않았어 다 나갔어 금요일날 빨리 와야 되는 거 빨리 오고 싶다 근데 나 부정이 없는데 우정이라고 안 됐다 아직도 우정 봐도 안 돼 우정 봐도 안 돼 둘 있을 거 같아 우정 봐도 안 돼 우정 봐도 안 돼 한양플라자는 내려가야 되는데 일단 일단 풀라자 와 사람 많다 어 맞아 왕피자 파는데 아 무서워 이제 아 이쁘 사람 많고 이제 대인기피지 생긴 것 같다 야 나 남자친구와 똑같은 말했어 언니 나 대인기피지 생긴 것 같다고 사람 너무 많이 와서 갑자기 어 나 진짜 범황색이었어 근데 진짜 부부라고 이리 와 좋아 좋아 아 냄새 진짜 아니야 피자 안 나온 두명 disrespectful 와아! 사람이 겁나 많아! 이게 학교지! 이제 스트랩 사서 해, 난리 난다, 이거. 스트랩 슈핑하다 포기했는데 최근에.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건 헛본이예요? 허리 여기다. 네, 헛본이 형이 두 개 대화가 없나요? 진짜? 아니, 아직. 아, 두려워 낸 거 아니지? 나는 음짤이 안 움직여, 요즘. 음짤이? 그거? 여기 원래 음짤을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 응! 언니, 시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시계야, 이게 볕군이야. 아, 너무 웃겨.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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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브리. これ? 여기 진짜 길도 못 missed. 아, 여기 asks. topics. 청취해종이. 처음에 도시락 하나 말자, 나는 이것만 무조건 시키면 돼. 맛있어? 이것만 무조건 시키면 돼. 1인분 아니야? 어, 1인분. 도시락 한 입짜리. 1인분. 근데 한 입 줄 수 있어? 어, 당연하지. 세입도 줄 수 있어. 그럼 나 다섯 입 줄 수 있어. 어, 세입, 세입, 세입으로 하자. 나 그때 침을 둘이 왕짜 먹을래? 그, 어, 김치전 하나랑요. 별치 김치전 하나랑요. 네네. 그리고 도시락 하나랑 해물 떡볶이야. 왕짜 하나요, 앉은뱅이. 대, 대짜죠. 아, 대짜. 왕짜. 왕짜 아니고 대짜요. 개은씨, 한 번 따라 보시오. 언니, 제가 한 번 따라 드리겠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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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소중한 신두인데? 기들뻘했어. 내가 지금 좀 먹었다. 살얼음? 살얼음띠. 연장자부터. 맞아. 어리다고 놀리지 마, 진짜. 제발 어리다고 놀려줬으면 좋겠어. 금요일에 또 먹어야지. 너희 내일 뭐하냐? 도시락 짬이야? 얘를 좀 쪼개 놔야 돼. 그래야 있다가 잘 섞여요. 아이를 속인 게 아니고. 저는 여기서 도시락만 여러 판 먹었거든요, 여러 판. 너무해. 아이고, 예쁘게. 한번 머리 묶고. 되게 복잡하네. 이 머리 사이 갈라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야, 말만 줘. 왕십니 맛집みたい. 나만 accommodate. 여기는 마약놈드로 먹은 게. 마약놈드로 먹은 게. 아, 비져. 먹어 보세요. 먹어보세요. 해봅스. 잠자갈게. 음